충남도와 논산시 그리고 도아시의회가 정책간담회를 열고 육군사관학교 논산유치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육사유치를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꾸려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나서고 도청에도 육사유치를 전담할 조직신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그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을 찾아 육사에 논산 이전 등 5개 지역 현안에 대선 공약 반영을 요청했고 내일은 정혜일 국방대 총장을 만나 육사 이전 지원과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